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노우 뭐야 이씨 이게 뭐야 이씨 마취는 지금 나서도 잘 되는 일이 없어 이거 나갔다 졌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장군 림바오 장군은 잘 하고 있어요 예약 구매한게 아니고 유튜버들한테 받는 키로 하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에요 정신벌매는 이제 이틀 후인가요? 이틀 후에 정신벌매됐는데 유튜버들만 일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라고 먼저 하고 있고요 이제 탱크만 들어야지 빠바바바밤 아 그래도 보급문제는 여전히 있구나 보급, 보급을 잘 안돼 200대가 이쪽으로 자동으로 옮겨갔죠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니까 뿜뿜뿜뿜뿜뿜 뿜뿜뿜뿜뿜 우리 림바오 장군이 보급이 4인데 10% 마이너스 그닥 효과가 없는데 지금 5레벨이고 18% 근데 되게 안 쌓이는거 같지 않아요? 모르겠네 자 여전히 안됩니까? 아 요건 되네요 34개 있을때 어 1개의 리서치 슬롯 슬롯 저거 먼저 해야지 집당군기는 괜찮은거 같아요 원수 쓰는거 나중에 이제 지금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큰 라인 했을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건지 빠바밤밤밤 빠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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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답답하다 내가 가야겠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이씨 아무것도 없는데 답답하다 내가 간다 보급이 없다고 지금 안가는건데 트랜스포트도 나왔나? 플랜도? 안나왔네 1년에 5척 5대? 1년에 5대 만드니? 너무하잖아 뭔 배를 뭔 비행기를 1년에 5대를 만들어? 완전 비기한데? 가가 가가가가가 요즘 보급이 없으면 차달이 돌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? 서서 굶어죽느니 싸우다 죽는게 낫지않아? 그게 보급 때 해결되고 멍청이 서있는지 모르겠어 해결될 때까지 싸우다 죽는게 차달이 보급이 더 줄겄다 남을 위해서 보급이 없다고 보급이 준비되어 안됐다고 안들어가는건 좀 싸워야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? 싸워야지 7천6천 우리가 매일 57대 포는 5대 만드니까 조만간 총은 거의 완비가 되지만 포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 아 이 넓은 중국 땅에 이렇게 공장이 없다니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서포트 이킨먼트 삽을 나눠줘야겠죠? 삽도 없어요 지금 공병도 없습니다 공병도 없고 아 여기 보급이 없고 flour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야겠다 보급이 없으니까 얘들이 안갈라 그래 오케이 공장 42개 대 42개 야 가자고 뚫차고 가자고 굶어 죽는다고 지금 보급이 없어도 우딘 잘 싸워요 50% 디버프가 있지만 짠짠짠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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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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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끝나가죠 전쟁이 일본어들이 웃긴게 싸우다가 갑자기 깜짝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가지고 깜짝 놀리고 있어 지금 어 뭐야 왔다 구해라 구해라 오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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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왓더 왓더 오씨 갓자 죽을뻔했어 오씨 살았다 호의선멸 어? 클레임 안 된다 안 돼! 안 돼! 중국은 통일해야 된단 말이야 슬롯 하나 추가 됐고요 아씨 아직도 안 되네 이건 69개의 공장이 써야 되고 음 안티저팬 안티저팬 근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먼저 선방치는 거 안 좋은데 프로버크 프로버크 저팬 음 피플즈 리벌리티 리벌레이션 아미하면 레드아미 위크엔드가 사라진다 이거 하자 디버프가 지금 거의 없었어요 레드아미랑 리커버리 프롬 롱마치만 없으면 됩니다 어우씨 뭔 놈의 나라가 이렇게 디버프가 많아? 39년이죠 공장 하나 만들고 체코슬라바키아의 운명은 뚜둥뚜둥뚜 저그 서브미트 이탈리아 조그 1세인가요? 조그 2세인가? 딴 나라는 다 놀고 있는데 우리만이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히로히터 퀘슬더 모티브 커맨 이건 뭐 쟤들이 클랩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 어우 전쟁걸렸네 음 얘가 딴 데를 먼저 쳤네 우린 아직 안 걸었고요 아마 우리 옆에 있는 애들 본 것 같아요 신강 윤란 광시 산시 시벨 시베이 우린 커서 못 데려있나 보죠? 근데 여기에 또 상륙을 안 하네 뭐 할 수 있죠? 워밴드 워밴드? 워밴드 전쟁일 때 79%의 워서포트일 때 컨스머 굿 팩토리 어 좋은데 아 근데 좋긴 좋은데 우린 이걸 채워야 되는데 지금 센트럴 밀리터리 커미션 센트럴 밀리터리 커미션 센트럴 밀리터리 커미션은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거지? 왜 안 없어져요? 아 아 우리가 찍고 있는거군요 찍고 있는건 됐어 1.39 좀 모아야 될거 같은데 좀 모아야 될거 같은데? 전쟁관련해서 뭘 더 찍어야 돼요 장기석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적화했어요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빠바밤 워밴드 저거 능력은 좋네 밑에도 전쟁아니지 아 빨간색이라 헷갈렸어요 끝 자 한당 잡았고 바로 척살 군벌이 하나 둘 셋 넷 4개 군벌 남았습니다 총은 여전히 7,000개 아틸러리가 6,000개 총은 여전히 7,000개 아틸러리가 6,000개 서포트 익히먼트도 좀 만들어 놓을게요 템플렛은 없지만 템플렛은 없지만 27% 아 딕이 안 쌓이네 경치 우리 독일로 할때는 금방 쌓이던데 왜 그러지? 뭐 얘가 얘 때문에 그런가? 마오가 마오가 이거 리더 익스페리먼스 게이닝 10% 마오가 문제인거 같은데 마오놈 마오놈이 문제인거 같애 아 미안 마오놈이라고 하면 안되지 마오라 그러면 안되지 마오쩌뚱님이 마오쩌뚱님이 문제인거 같은데 얘들 경험지가 잘 안 써있네 마오쩌뚱님 마오쩌뚱님 엄청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거 봐요 자, 암호화보카 다 찍었고요. 건설 스피드 공장 42개 리커버리 목마취 리키먼트 서비스 아, 두 개를 없애야 된다. 아, 저거 롱마취 휴증이 너무 큰데 건설 속도 25% 감소야 건설이 잘 안됩니다 롱마취는 뭘 와야지 없어지죠? 아, 이거네 중간 인민으로 가면 롱마취 없어진다 아이, 개또라이 새끼 많네 흐흫 저 웃긴 놈이 유튜브에 와가지고 뭐 니거니거 그러더니 트위치까지 찾아와가지고 니거니거 개 미친놈 맞나요? 살방, 살방 우리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미친놈이 많습니다 뭐야 저거 지극정성이다 그치? 자, 여기 차단하고 자, 여기 차단하고 어? 만화가 만화가 그분같이 생겼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요거 찍어서 레드아미 디버퍼 없앱시다 트레이닝타임 레인포스 레이트 오르가, 오르가니제이션 감소가 있어요 음, 만화가 그분같이 생겼는데 흫 주 어쩌고 하는 분 파괴하시는 분 딴딴딴 언제, 언제 중국으로 가셨지?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, 이거 보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지겠지? 아, 왜 졌을까요? 우리 이거 모았다가 그냥 포인트나 찍읍시다 포인트 찍고 남으면 합시다 여기 어차피 일본 애들이 전쟁 걸었는데 안와요 전쟁 점수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딨지? 어... 두 개 걸려있는데요 네, 여기 지금 사망자 빵 일로 안와요 배 타고 오면 될텐데 배 타고 안오네요 전쟁만 걸어놓고 대만쪽은 나중에 우리가 먹읍시다 대만이란다죠 홍콩쪽 아, 이탈리아가 추측국에 들어갔습니다 모얼러 터플 리벤터러프 조약 6,000개? 6,000개 mingham, 매니저 서버트 물품은 40개 됐어 나중에 어 밀리터리 팩토리 관설 속도?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뭔가 아미 디비전 아미 어택 아미 디비전 어택 디펜스 이것도 괜찮겠다 시프로포넌스가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건설 속도야 뭐 어차피 지금 뭐 어차피 느려 터져가지고 열어갈게요 아무거나 필요가 없나? 아이씨 걔 찍었나? 아 디비전 리커버리 레이트랄걸 아이씨 아모라 필요가 없네 전체가 없는데 전체가 없거든 큰일났다 아이고 잘못 찍었네 아미로 봤네 눈이 안좋아가지고 아몬데 아몬데 아니 데모이라 그런게 아니고 좀 닮았어 어디 가셨지? 데모이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얼굴이 닮았어요 야 이렇게 지나가다 죽여 그라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얘들도 거의 없네 연일 이어진 공세 병력이 없어요 115 자 포스어택 스테이트 어피스 플랜 둘다 써줍니다 빰빰빰빰 어 경험치 축적 올라가죠 자 탱크 하나 만들었고 아예 그냥 헤비로 갈까요? 39 다 39, 30, 40 다 헤비탱크와 라지 아머드 몬스터스 위치알 디자인드 투 디스토리 에너미 탱 앤 포티피케이션 전차를 상대 전차를 없애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데 전차하면 또 중전차죠 중전차로 갑시다 경험치가 195 쌓였네요 아메 디비전 아메 디비전 둥따라 땡 어 왜 와이 아까 Recht 모igg 언어 퍼센티즈가 쪼다들고 있어 말려죽이자 아 버금 너무하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휴 아비 박여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다 몸을 몸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러워요 너무 힘들더라고 저도 좀 올릴까요? 별로 변경사항이 없네요 딴 나라도 별로 재미가 없고 지금 뭐하는 거야 독일은? 단지인의 전쟁이나 찍혔다 드디어 워컷스컬처 소비에든 찍혔고 숙청 안합니까 니들은? 여보세요? 대숙청 안하세요? 언제 했냐? 별로 저항 없이 끝났네 대숙청도 그래요 자 피플즈 리벨레이션 아미 찍었고요 아 아직 멀었어 피플즈 벌렌티어 아미 하면 맥스 벌렌티어 폴스 디비전 야씨 이거 뭐 좋은데? 입영력으로 우리 한국전쟁에 참여한 거 아니야 샌드 벌렌티어 텐션 리밋 디비전 리퀄이브 샌드 벌렌티어 폴스 근데 우리가 본래 보낼 일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 피플즈 워 피플즈 워 이펙트 오브 아워 파티샨 이 쪽은 런치 백 리기먼트 오프 오펜시브 디시전이어서 추가되는 건데 이렇게 가서 이리로 가보자 어 안 돼요? 안티 저펜 먼저 찍어야 돼요? 찍어봅시다 찍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찍었어요 폴란드 리퓨즈 저맨 얼티메이츠 턴 이제 전쟁이지 뭐 잘가 폴란 폴란드 연합군 거부하면 죽음이죠 끝났네요 엔지니어 리퀸 달아줘야겠습니다 엔지니어 달아줄게요 2천 개, 5천 개, 6천 개 오씨 삽이 없어요 무슨 나라가 삽이 없어 아씨 언제 복구해서 팡팡 미나 우리도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컨베이 많이 들어왔네 24개 컨베이 컨베이래 컨베이너벨트가 생각내서 컨베이라고 맨날 하나 봐 맨밤 맨밤 따라밤 빵 땀빵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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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노 선에서 일보 충돌 하지만 폴란드를 구해주는 연합은 없었다. 지켜만 보고 있었다. 멍청한 프랑스. 이때 독일을 쳤으면 이겼을 텐데. 신강은 윤란을 불렀대요. 끝. 왜 불렀을까 죽으려고. 바로 밀고 들어갑시다. 폴란드는 항복했다. 짠짠짠짠. 공장. 혼자 죽을 것이지. 룩셈부르크. 룩셈부르크. 들어갔고. 네덜란드도 들어갔고. 오 이렇게 쎄 여기. 산악이라 그런가. 베리 핫. 너무 더운데. 104. 뭐야 얘들 왜 이렇게 쎄. 우리가 약한 건가. 흐흐흐흐. 자. 어. 에이스. 어. 디비전. 어트릭션. 마이너스 8%. 우리 주오민. 우리 주오민. 이름도 주오민이랑 비슷한데. 예. 진. 양. 예진닝. 예지안닝. 가야 될 것 같아. 어쩔 수 없다. 어트릭션이 너무 많아요. 아 여기 산악이라 뚫기가 힘든데. 바바바밤. 바바밤. 87. 네덜란드 항복. 뭐야 금방 벗겼어. 흐흐흐흐. 뭐 했다고. 야 이렇게 금방 밀리냐. 뭘 했다고 밀리는 거야. 안티 저맨. 안티 저펜. 리버크 저펜. 안티 저펜 뒷지저는 뭐길래? 안티 저펜. 안티 저펜. 안티 저펜. 안티 저펜. 업 라이징. 어 커뮤니티 차이나. 전쟁 걸린다. 아이씨 뭐야 이게. 전쟁 걸리는 거잖아. 뭐야 이게. 아니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. 우리가 먼저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워스포프트 때문에. 나중에 적어 씁시다. 내가 저 일본을 침공할 수 있을 때 되면. 안티 저펜이라는. 어 여기 뭐야. 뚫렸네. 열기의 항복. 여기 전혀 못 뚫고 있고요. 되게 많네요 병력이. 멀뚫게 했는데. 파리가 떨어졌어요? 뭐야 파리가 벌써 떨어졌어요? 파리가 씨. 근데 와 좀 뚫는 게 느리다. 그렇게 얘기했는데. 안 내리네. 임프로브 아틸러리. 아니면 보병. 뚫뚫뚫뚙뚝. vector.